소개할 곳은 모멘픽 스쿰비 10호 호텔의 주식당이자 메인 레스토랑인 릴라와디입니다. 왼쪽이 체크인하는 프론테스코고요. 아침 식사는 현재 알라카르트입니다. COVID-19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라카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추후에 숙박게일이 일어나면 뷔페로 바꾼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바깥에서도 식사가 가능합니다. 자, 이쪽으로 나가면 독립된 공간이 있습니다. 천장에 팬이 있고요. 그래서 에어컨 싫어하시는 분은 나가서 식사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쪽에 뷰가 괜찮죠? 자, 이쪽으로 나가면 독립된 공간이 있습니다. 릴라와디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데요. 태국 요리, 그리고 메트리니안, 지중해 요리가 있고요. 레바논 요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가격표를 잠깐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가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식의 질이 높은 것 같고요. 지금 솜담뿌 님이 있네요. 290밥. 야문센 탈레도 있고요. 310밥. 자, 호텔에서 이 정도 가기에는 괜찮습니다. 파타이 꽁이 280밥이네요. 자, 파카파오 구사비는 220밥. 이 정도면 오성코 호텔치곤 저렴한 겁니다. 자, 파시유도 있고요. 다양한 요리들을 제거합니다. 자, 카레의 요리고요. 햄버거 샌드위치 요리 들도 있고요. 세먼 바베큐도 있습니다. 자, 시푸드 스파게티가 있는데요. 380밥이네요. 피자도 즐길 수 있고요. 자, 지중해 스타일로 메디터레이넨 스타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메뉴인데요. 인도 요리입니다. 자, 아이스크림. 즐길 수 있고요. 네, 케이크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망고죠. 자, 모멘픽 아이스크림 즐길 수 있고요. 저기, 모멘픽은 클럽 라운지 베네피트로 일반 숙박객들도 초콜릿 아우가 있습니다. 1시에서 5시 사이에 초콜릿 뷔페가 있습니다. 숙박객들은 누구나 모멘픽 하이컬러티죠. 모멘픽 제품 초콜릿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보sels 지인보임 시행 시행 시행